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계물림 사고, 소음 등으로 이웃과의 갈등과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이런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으로 고민하는 구민들을 위해 전문 훈련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업을 추진합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업은 동물 등록을 완료한 구민 가운데 반려동물의 이상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4월 6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상담을 통해 20가구를 선발하며 선정된 가구에는 전문 훈련사가 3회 방문해 반려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행동교정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특히 행동교정 교육이 완료된 후에도 동영상과 SNS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도 이뤄집니다. 네, 이번 교육으로 우리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이 해소가 되고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서구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